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제 전공인 국제금융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채권의 세 가지 투자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는 일단 TLT, W 그리고 한국판 솔, 30년 국제 커버드 콜이고요. 에이스 30년 국제의 해치 형태입니다. 하나는 해석물인데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두 가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목전에 와 있고 채권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장기체에 투자하는 것이 TLT, W, 그 다음에 TLT, W에다가 커버드 콜을 씌운 것이 TLT, W로서 연 배당이 12% 이상 나오는 TLT, W의 형태. 그동안은 좋았죠. 그동안은 금리가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국제에 꾸준히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한국판 TLT, W는 소울, 30년 국제 커버드 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커버드 콜보다 에이스 30년 국제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얘는 원 달러 해치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실제로 환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환 차손, 그 다음에 환 해치를 하는 비용 차손 때문에 아주 성과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고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이 30년 국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쭉 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다가 비중을 얼마나 담을 건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차트인데요. 이거 아마 증권사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 1%도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한 6년, 7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10년 국제 차트예요.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것을 제외하시고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봤으면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당연하게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이만큼 빠졌는데 얘는 50배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많이 올랐다고 해서 100불에서 1000불을 갔잖아요. 10배입니다. 얘는 50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 3년 동안에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잘 없고 1,000명 중에 1,000명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 차트에서 1.2% 선물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특히나 채권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쉽지 않거든요. 월요일 시작하면서부터 채권 가격은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렇게 급등했다고 보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했던 것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생각보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 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세 가지의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면 밤사이에 아주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나스닥이나 S&P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헤즈블러와 이스라엘 공습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고 최근 기사들 보면 이란이 이때 공격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이 채권한테 좀 더 힘이 실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죠. 파월의 금리 인하입니다. 매크로 변수들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닝 쇼크 때문에 인텔이 폭락을 하면서 3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인 2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인 이벤트는 언젠가는 종식이 될 텐데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이벤트들 그리고 대선도 언젠가는 좀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장은 아주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기까지 안 좋고 국지적으로 이벤트까지 있다 보니까 채권이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TLT 보시면 간밤에 3%나 올랐습니다. 채권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밴드권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가격을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TLT는 20년 이상의 장기체를 담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률은 연간으로 3.66%를 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TMF, 이런 앞서서 본 TLT가 가장 기본인데요. TLT 국채의 3배의 가격을 추정합니다. 밤사이에 9.05%나 올랐습니다. 하루의 변동폭의 데일리 하루의 변동폭의 3배를 추정하다 보니까 거의 3배가 오르거나 3배가 빠지거나 하고 있는데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배당수익률도 2.95%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나 오르면서 생각보다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과 결과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솔 채권 커버드 콜 그리고 에이스 채권 해치 형태입니다. 금리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앞으로는 금리를 인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다분하다는 거고 자주 보여드리는 거지만 채권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데 이 특성이 있는데 보세요. 금리가 4.4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을 할 때마다 4.4였는데 10년 국채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신 분들 여기서 여기 4.4에서 3.7 떨어지면 0.67 떨어진 거잖아요. 0.6에서 0.7 떨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대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확 와닿는 그런 수준일 텐데 10년 국채가 3.7국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국채는 3.8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라서 앞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장기차가 좋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10년 국채와 2년 국채의 금리를 떠나서 만기가 긴 것이 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기간이 긴 것이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오히려 2년 국채 만기가 짧은 것이 금리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화가 반드시 됩니다. 실질적으로 꺾여 있었던 거 마이너스 여태였던 거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상하게 되었었던 시절 역사적으로 몇 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여기 꺾인 부분이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됐던 이 부분들이 꺾이고 나서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때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바로 금, 채권, 리츠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경기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가 국채를 투자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건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TAT를 가장 기초적으로 베이스의 기본서 같은 느낌이죠. 정부가 99% 들고 있는 US 채권에 99% 투자하고 있는 만기가 10년 초과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TLTW가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하는 기본서 같은 거고 TLT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고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 2.27, 1.5, 1.5 하다가 점점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환구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거네요. 미국 국채의 10년 금리가 4.2 정도였는데 3.7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단기물의 금리가 더 높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3.7, 3.8 이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상 금리가 단기물이 더 높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경기가 좋다. 라고 한다면 만기가 짧은 것보다 만기가 긴 게 당연히 보상이 더 많아야 되니까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반대로 돼 있었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기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보예요. 자 TLT는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 단기채와 장기채를 비교해 볼게요. 현재까지는 단기채가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단기채고요. 파란색이 좀 더 변동성이 큰 것이 바로 장기채입니다. 장기채가 최근에 더 많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더 많이 오를 것인 게 장기채예요. 단기채 2, 3년 혹은 만기가 1년 안 되는 단기채는 그냥 꾸준히 CD금리나 기준금리만큼 올라오는 게 단기채고요. 절대 지금은 단기채를 하시면 시장에 완전히 어긋나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물가상승보다 못 따라가는 거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채권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큰 틀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만기의 듀레이션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솔과 에이스에서도 이 듀레이션의 개념이 나와요.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냐.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이자율이 1% 2% 변함에 따라서 채권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듀레이션인데 채권가격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채가 안 오르는 이유. 단기채가 듀레이션이 2년이었는데 앞선 것은 더 짧았어요. 3개월 이랬습니다. 듀레이션이 2년이면 금리가 1% 변하면 0.02% 변화합니다. 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2%밖에 안 변합니다. 장기채는 만기가 20년 남았죠. 조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장기채가 더 레벌지가 크다는 것이죠. 가격 변화는 0.2%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건 20%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장기채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듀레이션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하게 되면 장기채가 더 오른다는 이런 기본적인 이론은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리는 결과적으로 100%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9월 아니면 11월에는 무조건 내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은 이 매크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금리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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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는 한 번도 안 내린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9월에는 거의 가능성이 100%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다는 건데 월가에서 100%로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반드시 내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을 내릴 거냐 연속적으로 두세 번을 내릴 거냐 한 번을 내린다 그러면 TLTW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내린다 그러면 얘는 좋지 않고 실제 에이스가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커버드 쿼런트는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TMF는 세 가지 3배를 추정하는 건데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 여러분들은 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TMF라는 3배짜리를 추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보신 것처럼 지금 2% 오르는 게 정상적인데 9%가 오를 수도 있고 10%가 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얘는 아무래도 3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했을 때는 다음날 오를 때는 거의 2배 이상이 더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가격이 매일매일 오르면 3배짜리가 좋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하기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1년을 놓고 봐도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30% 오히려 빠졌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레버리지 상품 중에 가장 안 좋은 특징은 빠졌을 때 3배가 빠졌는데 그 다음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50%가 빠졌을 때 다시 100% 가려면 2배가 올라야 되는 것처럼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이 1일 3배 2배를 추정하는 상품들의 단점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버드콜이 그동안 횡보장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얘는 연 배당이 15.67%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21% 빠졌을 때 얘는 15%의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6%밖에 안 빠진 거고 이때는 손실일 수밖에 없었던 게 금리가 빠지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앞에 TMF, 팀플 같은 경우에는 32% 마이너스였고 배당을 3%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30% 가까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채권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기본 TLT도 그렇지만 THW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의 장점이 시장이 횡보할 때 화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HW를 한국판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입니다. 만 20원에 제가 리뷰를 드렸었는데 어제 가격 종가로 비교해보면 만 160원까지 올랐습니다. 1%가 올랐는데요.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또한 2, 3% 혹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보시면은 얘는 미국 국채 20년에다가 커버드콜 지수를 한기 때문에 커버드콜의 프리미엄,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는 형태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많이 안올랐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변동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커버드콜로서 거의 먹고 살았던 종목인데 보시면 가격 변동은 크지 않아요. 차트가 엄청 다이나믹해 보이지만 9,500원에서 1,200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봐야 5% 내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다 스타트 라인에 있었던 만원 수준에서 가격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TLTW가 한두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실제로 인하할 때 앞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인하한다는 그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게 바로 TLTW 한국판 소울 30년과 에이스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시작하시기에는 TLTW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월 1회 배당금이 나오는 형태로서 보시면 분배금이 만원인데 150 나온다는 것은 거의 연에 12% 월에 1% 이상의 배당금이 나오다 보니까 당장의 채권 금리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커버드콜로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데 세금도 거의 안 내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배당에 대한 세금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과표 기준가의 분배금액 둘 중에 작은 겁니다. 둘 중에 작은 변동폭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2024년 2월 29일 쨍둠만케 하시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월달에 배당에 대한 세금이 얼마냐 배당금은 한 주당 101원 나왔죠. 근데 보시면 과표 기준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 93원에서 만 18원입니다. 실제로 배당에 대한 과표 기준가는 한 80원 가까이 마이너스였죠. 이 둘 중에 작은 겁니다. 101원이 작습니까? 80원이 작습니까? 마이너스 80원이요. 마이너스 80원이 작죠. 세금은 0원입니다. 둘 중에 작은 것이 기초 과표가 되다 보니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80원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80원이. 얘가 더 작잖아요. 얘가 세금 때리면 0원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280원이 올랐죠. 그렇죠. 만 50원, 만 300원. 그러면서 95원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 80원이 아니라 둘 중에 작은 거. 95원에 대해서 15.4%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도 15.4%의 점체 배당이 아니라 커버드콜에 대한 거. 장래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과세 표준에서 빠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TLTW라고 해서 미국의 옵션을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세금이 부과가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약간은 복잡하지만 어떻게 알고 보면 되게 심플한 상태의 세금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커버드콜 형태다 보니까 채권이 기본적으로 오르고 빠지는 거는 TLT, 그 다음에 커버드콜까지 있는 거. 옵션의 프리미엄까지 먹는 거. 채권 가격이 급등하지 않으면 이 프리미엄이 다 내 거 하는 것이 바로 이 채권의 커버드콜의 옵션 TLTW의 형태인 거고요. 그 대신에 급등하면 이제부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가격이 빠진다기보다는 이 상방향, 상방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상방이 제한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반대로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대로 그려보면 콜옵션의 매수자들은 이 BEP가 넘는 구간부터는 급등하는 이익이거든요. 이 이익을 콜옵션 매도자는 물어줘야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여기까지만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프리미엄만큼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버드콜은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가 신한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이 6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이 오르듯 말든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생이 40%였기 때문에 파생이라는 게 커버드콜의 옵션 프리미엄. 근데 옵션 프리미엄이 많고 채권이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리미엄이 되게 컸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만약에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채권이 주식이, 채권이랑 주식이 같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주식이 오르는 게 더 좋잖아요. 채권 가격이 급등할 때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이스 30년 국채 액티브는 요 끝에 해치가 붙어있어요. 실제로 자산도 1조가 넘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얘는 금리이나 할 거야, 금리이나 할 거야, 금리이나 할 거야였거든요. 금리이나 할 거야는 뭐냐? 달러가 해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1300원대 들어가서 1400원대 팔면 좋은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 다시 한 번. 금리가 떨어진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건 좋은데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1400원에 팔면 좋겠지만 1200원에 팔아야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10% 먹었는데 환에서 10% 손실받다. 뭐 하는 거야?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해치 상품이 양날의 검입니다. 실제로 해치에 대한 것은 얘가 마이너스 지금 한 15%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치 비용이 우리나라 금리가 3.5 미국이 한 5.5 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 차이가 거의 그냥 해치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률적으로 0.5, 0.8 이런 분들은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 보통 해치 비용은 이 금리 차이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주 하느냐 조금 더 오래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만기를 길게 하느냐 차이가 여기서 한 0.5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1.5냐 비용이 한 2.5냐의 차이인 거죠. 좀 더 완벽하게 해치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조금 더 한 2대 8 3대 7 정도로 약간의 환 노출을 시켜놓고 해치를 많이 하면 화질을 조금 하면 대신에 환 노출이 약간 노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둘레 금리 차가 해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순만 쉬어도 마이너스 2.5%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문제가 있었고 실제 채권도 안 올랐고 해치 비용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원본 자체가 줄어들면 ETF는 또 그만큼 NAV가 줄어들면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2배 3배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반등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시면 그동안은 그동안은 좋지 않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30년 국채라고 해놓고 왜 여기는 4.85의 듀레이션이냐 듀레이션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만기가 남은 거에 대한 이자율의 어떤 민감도인데 4.85면 뭐야 30년 국채라면 왜 4.85밖에 안 돼? 만기가 짧은 채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채권을 섞을 수 있잖아요 섞을 수 있는데 30년 국채라고 해서 전부 30년이 만기가 남은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에 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기가 많이 안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해서 변동폭이 아까처럼 20-30년처럼 긴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라 4.85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기에 대한 이자율 변동폭에 대한 민감도가 작다 라는 거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안 움직인다 많이 안 움직인다 만약에 듀레이션이 20년이다 그러면 변동폭이 1%만 움직이고 아까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근데 얘는 4.85년은 조금 더 단기채보다 조금 더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에 좀 더 목표를 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중단기채권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30년 이상 국채인데 4.8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단기채나 중기채도 있다는 거 실물을 운영한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쿠폰금리는 높은 쿠폰금리로 인한 드레이션 감소 드레이션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거거든요 리밸런싱은 리밸런싱을 한 거고 파생은 뒤에 또 보여드릴 건데 배당은 0.33 0.3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아까 소울 같은 경우에 1%가 넘었잖아요 3분의 1 정도니까 배당은 크게 기대를 안해도 된다 라는 거고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20년 이상 국채가 들어가 있어요 비중이 17% 그 다음에 실제로 장기채 54년까지의 장기채가 한 10% 들어가 있네요 여기 뒤에 보면 4%짜리 금리 여기 트레저리라고 해서 10년채가 트레저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4와 4분의 1이니까 4.25 정도 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4년 2월 15일 만기짜리 채권이 10%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이게 Tmf예요 그러니까 디렉션 데일리 20년 이상의 채권 3배짜리 수정하는 게 이게 Tmf인데 Tlt 아까 설명드렸죠 얘가 9% 들어가 있으니까 어? 세권을 좀 공격적으로 운영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채권들이 이렇게 운영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없이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가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결론적인 포인트입니다 파란색이요 실질적으로 배당과 그 다음에 가격의 토탈 리턴이에요 가격적인 측면과 배당을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1% 정도 플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그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심지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배당으로 커버를 친 형태예요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TLTW 그러니까 소울 30년 국채가 이렇게 움직였다 근데 얘는 보시면은요 10%가 손실받습니다 13.61%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권 가격도 빠졌고 심지어 바닥에서 올라올려면 더 많이 수익률이 필요하고 배당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해지도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연초부터 언론에서 금리이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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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니까 이걸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5% 손실이 발생한 건데 앞으로 시장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 안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인하한다 연속적으로 인하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실질적으로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계속 주다 보면 버는 건 한정적인데 배당을 주다 보면 사실상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가정이에요 근데 한 번만 내린다 앞으로는 모르겠다 라고 해버리면 TLTW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둘이 박빙일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금리를 내린다 라는 가정 하에서는 무조건 해지가 났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지가 나아요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TMF까지 하실 수 있겠죠 환차선이고 뭐가 필요 없고 나는 3배로 가겠다 하면 이건 환차선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안정적으로 아까처럼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처음에 선물 보여드렸다시피 근데 이렇게 오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르는 폭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기투자에서는 에이스 미국채 30년 해지가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정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포트폴리오를 TLT, TMF, TLT, W 이렇게 구성하시면 이거는 그냥 거꾸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절대 공격적인 것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시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치 상품 하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TLT 하시는 게 낫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시드가 부족하시거나 나는 뭐 뒤가 없어 아니 뒤가 없다 하기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TSW나 아니면 TMF가 괜찮겠다라는 거 결론 내드렸습니다 저 같은 면은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